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누구냐고요? 아! 미쳤다, 언니가! 병원을 해! 나 똑바로 말해! 너 임신해니? 그럼 안 돼요? 그건 어차피 예은왕보다 마찬가지인데. 너 우리 재희한테 그 사실 얘기했어? 재희가 그래요? 제가 그랬다고? 재희야, 빼! 네가 얘기했어? 재희가 스스로 알았어요. 아빠 집에 갔다가 초음파 사진 봤다고 그랬어요. 아빠 집에 갔다가 초음파 사진 본 모양이에요. 야! 어떻게 알아? 너도 우리 재희 만났니? 재희가 먼저 저한테 연락했어요! 솔직히 재희도 알 권리 있잖아요. 동생 생긴 거!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! 내 딸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! 죽고 싶어! 나 아이가 죽여버렸어! 나와! 나와! 나 왜 그래요? 놔! 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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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